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했던 연구결과를 좀 정리하는 시간도 중간중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작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이란 나라는 선거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 여러분의 선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오른쪽이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이거는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왼쪽은 2022년 또 6월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는 김태우 후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2020년을 보시게 되면 2020년은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천 퍼센트 그 당시에 15%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김성현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이 좌우가 꼭 일치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빼앗긴 거하고 더해준 거가 일치하는 거죠.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가 무진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래프로 간단하게 여러분 그려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강서구에 참여한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5.8%를 훔쳐가지고 더블당하게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수가 100명이면 5.8명만큼의 표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블당하게 더해줬으니까 합치게 되면 16.6% 정도 16.6%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 이게 16.6%네 아 11.6% 정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 선거인 수 기준으로 투표율로 한산하게 되면 3%를 부풀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아주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수의 35% 이게 사전투표자 35%를 정감했는데 이것을 사전투표율을 환산하게 되면 7.5%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것이야.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 선거에 비해가지고 이번 선거가 조작을 만회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은 1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12.5%를 훔쳐가지고 그다음 12.5%를 더한 겁니다.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조작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은 차익 조작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2020년 4.15 총선의 광주 광산값의 차익값입니다.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선거에서 호남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곳입니다. 광주 광역시에는 4.15 총선에서 조작하지 않은 그런 지역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광산구 갑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게 되면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7번은 여러분들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치는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더해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보궐선거까지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한 겁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관내 사전 빼기 당일투표가. 훔쳐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김태우 국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 훔쳤습니다.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15% 7,225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 후보에 플러스 7,225표를 더해준 겁니다. 합치게 되면 1만 4천표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1만 4천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에는 김태우 후보가 11만 5,660표 더블당 후보가 9만 8,862표 16,799표로 승리를 한 거죠. 이거를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해서 발표했는가 하니까 김태우가 18,436표 김성현이 16,086표입니다. 16,799표로 김태우 후보가 승리했는데 2천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그렇게 조작해서 누가 발표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그동안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자금은 그동안 7번 정도 아주 널리 사용되어 온 그런 조작 기술입니다. 강서구청장에서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동안 일어났던 선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한 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 25% 자유한국당 국민당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에게 더해 준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0당을 40% 조작값 40%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것이 받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더블당이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압승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강서구 역대 선거입니다. 2020년도 총선은 35%를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의 조작값은 서울의 평균적으로 35%였습니다. 마포을 관악국 여기가 50% 50%라는 것은 100장당 50장을 훔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5%를 조작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눈을 딱 감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4.15 총선만큼 조작했으면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15%를 조작값을 선거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그런 선거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총선이고 그다음 은메달이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은 선관위가 행사해 온 겁니다.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어서 국민에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개표가 끊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방송용 자료도 새로 만들고 발표용 자료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선관위의 이런 부정선거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운 선거 사기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선관위가 움직였던 것이죠. 그게 7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총선 도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라가 거의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일당 지배체제인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민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미래의 행이 아니고 완성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번 선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특별한 일을 했느냐. 가장 조작값이 높습니다. 가장 조작값이 높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여러분들 기법을 도입했는데 제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기술이 2024년도 총선의 시운전이다 보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 이제 전국 주모의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단일 선거구에 대해서 한번 시운전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시운전에서 보기 좋게 성공한 겁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김기현이 직소리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15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사전투표 특표 조작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위에 두 문장이 핵심입니다. 일단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뻥튀기한 사전투표율의 객차에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전산작업을 통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전국적으로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압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들어오신 분이 다른 분들이 좀 방송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병호 tv는 지금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탄압받은 상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7방송을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10월 10일이 당일 투표입니다. 10월 7일 날 사전투표가 마쳤습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 마치자마자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공개를 했습니다. 선거 인수 기념으로 22.64%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부풀린 겁니다. 얼마를 부풀린 거 아니까 이 양반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는 4,003명이 줄었습니다.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투표자 수도 17,278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인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투표자 수는 투표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투표율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뭘 뻥튀기 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4만1704명을 여러분들 2002년 강서구청장 선거보다 더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부풀린 겁니다. 거소투표도 844명을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실제하고 가짜 사전투표율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거는 당선자와 낙선자님이 결정되고 선관위가 자료를 발표한 다음에 이런 분석이 된 겁니다. 어떤 거 하니까 실제로는 사전투표율이 15.43%인데 그걸 선관위가 22.9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7.49%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올리더라도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7만724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11만4715명이 참여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3만7473표를 여러분들 확보를 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모든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불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줘서 이번 선거를 앞선으로 거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3만7473표는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능력하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게 4만 여러분들 4만2548표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3만7473표를 여러분 가져다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자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당의 진교훈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동별 거소투표입니다. 선관위가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줬는가 하니까 이것의 절반만큼을 밀어준 겁니다. 진교훈은 거소투표에서 진짜는 372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 중에서 372표만큼 더해가지고 743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염창동 같은 경우는 더불당 후보가 진짜는 2900표를 이름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선관위가 확보한 37000여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2900표를 이름 빼내가지고 염창동에 밀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799표 5800표가 되었는데 아마 반올림처리한 것과 한 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다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도 나오고 진짜도 나오고 가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동에서 여러분들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히 그냥 전산조작 숫자노름이 돼버린 겁니다. 프로그래머 한두 명이 그냥 모든 숫자를 다 조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투표지 분류기에 집중했는데 투표지 분류기뿐만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서버에 여러분들 보낼 거니까 메인 서버에서 여러분들 플락시 서버 송출 서버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신종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시연한 바로 국민들에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한 사전투표 사이에 그 차익만큼을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충분히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자기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식의 조작기법이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이 맨 첫 번째 단계가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표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일투표입니다.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표를 할 때 현저하게 조작을 왕창해놓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여러분들 시간대에서 다 여러분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 가지고 당일투표는 44대 43인데 사전투표는 68대 31.7로 만들어낸 거죠.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의 44.8%면 사전투표에서도 44.8%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4.15 총선 때는 65대 35인가 이렇게 나왔죠. 인천 서울 경기 같은 데가 20개 동에서 전부 다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불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만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국 1당 지배 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한 당이 더불당이 선거관리비안을 장악해 가지고 그냥 1당 지배 체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1당 지배 체제가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다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하고 북조선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침묵하는 걸 두고 저는 뭐 여과 없이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적 치아에 남조선 국민들을 다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 들에게 남조선 인민들을 다 팔아먹은 것이다. 다 팔아치운 겁니다. 본인들의 안의를 위해서.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주도 1당 지배 체제 장기 1당 지배 체제에 그냥 넘겨버린 사건인 겁니다. 대통령이 투항하고 항복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살겠죠 부자 집 여러분들 마누라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한민족 역사 5천 년이 국민들에게는 대부분 노예의 역사였고 우남 이승만과 이런 미국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1948년 또 재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참정권이라는 것을 처음처럼 찾아본 겁니다. 그 참정권을 80년 만에 다시 빼앗긴 사건이라는 거죠. 자식들을 다 노예 상태로 밀어넣는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윤석열이나 김기현이나 홍준표나 대법관인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헌이나 헌법재커만 이종석이나 조성일보 기자나 중앙일보 기자나 동아일보 기자나 모두가 뭡니까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본인들 뿐만 아니고 자식들이 노예로 사는 데 부영 내지 적극적인 협력 내지 공범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또 총선까지 기다려 보고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은 국민들이 저항다운 저항 한 번 못해보고 그냥 굳건히 넘어간 겁니다. 다 여러분들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심 때문에 그냥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이완용이도 그때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이 어떻게 하고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지금 타이밍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라는 넘어간 겁니다. 하마스의 태를 받은 유대민족이 다음에 시간을 보고 하마스를 때리겠습니다. 나라가 벌써 망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3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내외에 여러분들 압력하는 선거 사기시력들이 활용한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다음에 그렇게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자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2024년 또 총선에 강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파괴적인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선거 사기시력들의 신종 사기수법을 그대로 2024년도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